안녕하세요 아보카부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담아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임이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도 좀 드리면서 중간과정 공유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찍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션 게임인데 이동할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쉬해서 벽도 튕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가 때릴 수 있는 더미를 만들어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약간 빠짱빠짱거리는 UI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칸이 하나의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속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레벨업을 하거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콤보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콤보가 4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조금 더 제가 녹화한 것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스팀 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도 방문할 수 있는데요 링크는 제가 이제 자세히 보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